안녕하세요. 더바이블 레이블의 하민호입니다. 지금부터 국민 프로듀서님들께 머랭을 만들어 드릴게요. It's 머랭 타임! 제가 계란을 좋아해서 계란말이.. 와 진짜 큰일 났다. 요리 배웠는데 엄마한테.. 섞을 게 없어. 하나 하나! 하나 하나! 아아.. 저는 실패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저를 기억해주세요. 아 주스네. 저는 오렌지 주스를 만들었습니다. 아 예. 함윤우. 그래도 전 얘. 머리 감.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?